감기때문에 한 4일 정도 월요일부터 몸이 안좋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완전히 까진 아닌데 좀 괜찮아져서 오늘은 20개씩 팔굽혀펴기 20개씩 5세트가 목표입니다 아 그것만하고 5세트 1세트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정수리가 어떻게 찍히려나? 정수리가 어떻게 찍히려나? 정수리가 어떻게 찍히려나? 정수리가 어떻게 찍히려나? 1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일 운동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부위를 나누기도 하는 종목을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턱걸이, 하루는 펄쿠펄기, 하루는 물구나무석기 이런 것 여러가지 하시더라고요. 아 힘들어. 저는 하루에 30분밖에 안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좀 해서 기초 체력을 좀 길러야겠습니다. 아 힘들어. 3세트 했죠. 이제 4세트. 5분밖에 안됐습니다. 5분밖에 안됐습니다. 5분밖에 안됐습니다. 5분밖에 안 Narrated. 잠시만요. 5세트 했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 20개 한번만 더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한번만 더 할래요 그냥 와 엄청 오랜만에 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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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겠습니다